다음은 3번이요.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의 갑종 풍압하중은 강관의 풍압하중을 물어보는 거죠. 수직 통역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풍압을 기초로 했을 때 계산값은 뭐를 기초로 합니까? 라고 해서 1, 2, 5 너무나도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목주, 기타, 철근, 콘크리트,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 애자, 다도체 방식에서 588882, 1117, 1255 되셨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암기 대상이에요.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4번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용어의 정의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호도체라고 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도체. 보호도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5번이요.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주세요라고 하네요. 어쨌든 전기철도는 딱 이런 문제의 유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한번 쭉 읽어보죠. 꼭 규정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것밖에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선은 교율의식 전기철도형 전차 선로는 기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 약전류 전선이죠. 그러니까 통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선 전설로에 대해서 유도장애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당연히 인터넷 잘 돼야 하고 전화 잘 돼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통신상의 유도장애 방지 대책.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다음은 6번이요. 주택의 전기 저장장치. 생각보다 요즘에 자주 출제가 되어 있는 주택의 ESS 설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분산 전원 또는 대개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ESS 설비 또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칭숙한 설비가 돼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 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해서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보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거죠. 단,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당연한 거고요. 주택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직류의 전압이 높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600볼트.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주택의 전기 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되는 부하측, 옥내 배선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볼트이다.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관을 보호하는 설비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0볼트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은요. 이건 제가 강조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전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직류 1500볼트, 교류는 1000볼트. 직류에서 고압은 똑같죠. 어쨌든 교류 1000볼트, 직류 1500볼트를 초과하고 7kV 이하까지 되셨죠. 그다음에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네요.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고압 가공전선의 가공지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경동선을 사용. 나경동선.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나경동선. 맞죠? 사용할 때 최소 긁기는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4mm 이상일 것입니다. 지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을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가 5.1m 이상이어야 하고 지름 4mm 이상의 나경동선이어야 한다. 자, 다음 9번이요. 특고압령 변압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또는 경고장치니까 자, 그죠? 조금 낮은 쪽의 용량이 속해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5,000KV 이상, 1,000KV 이하까지 되겠죠? 그래서 상 쪽으로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이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좀 잘못 기억하고 있네요. 자, 5,000KV 이상, 1,000KV 미만이죠. 좋습니다. 어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4번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3번. 자, 그래서 뱅크 용량이 5,000KV 이상, 1,000KV 미만인 경우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두거나 또는 경고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작진, 1,000K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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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KV 이상,